3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은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뒤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뜨는 보름달입니다. 도쿄대의 2대 사토시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 저널인 네이처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지진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.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름달이 뜨는 만조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. 그는 보고서에서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.5 이상의 지진 1만 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관계 및 조석 변형력 기록을 통하여 보름달과 지진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?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날씨기온의 변화 기압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급격한 기압의 변화가 대지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. 30년 전 일본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의 대지진 역시 기압의 급격한 변화 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풍이나 급격한 온도차로 인하여 기압의 변화가 클 때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최근 같은 위기 시에는 한국 역시 지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압의 변화차가 큰 2월과 3월 보름달 전후로는 한국 역시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다음 주 화요일 보름달을 전후로 대지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들의 이상행동들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. 동물들의 이상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지진이 발생하면 원래 두 가지 피파와 에스파가 발생이 되는데 최초로 방출되는 진동파가 피파입니다. 진원에서 불과 몇 초 만에 10km씩 전달되는 굉장히 빠르지만 힘은 약한 전파입니다. 피파가 발생한 이후에 도달하는 에스파가 위아래로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땅의 진동 에스파가 있고 인간이 느끼는 겁니다. 인간은 피파를 현재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반면에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동물들이 피파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땅이 흔들리는 에스파 도착 전에 피파의 진동을 느껴서 지진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일부 실험에서는 동물이 지진개보다 더 빨리 지진 발생을 감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이런 넓게 연구를 이용해 문제에 대한 거상 taking it and the above 요구ị became a alpha episode 1